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데일 리온 서영호 전문가입니다. 자 신대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벌써 세 번째 시간을 통해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밤 11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요. 주말 새벽에도 재방송이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많이 시청해 주시고 반복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하나하나씩 키워나가 보시는 걸 추천드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의 이슈도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고 우리가 또 힘차게 출발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너무 좋은 듯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시장이 확실히 좀 더 나아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찬바람이 불수록 오히려 시장이 안 좋아지면 더 외롭게 느껴지는 시장이 될 텐데 그래도 조금씩은 후풍이 불어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장이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의 계좌가 무조건 다 올라가는 것은 아니죠. 주식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오르는 종목이 있고 떨어진 종목이 있듯이 내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그 수익을 쟁취를 할 수 있느냐 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것이 이 주식시장의 흐름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는 수익이 준비되어 있는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신대가르 통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신다면 충분히 준비가 되실 수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와 또 소통을 하면서 또 장중에 함께 참여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장중에 시황과 전략들 그리고 검색기까지도 함께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참여 안내 방법 소개를 해드리면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세 글자 서용원이라고만 입력을 하시면 문자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스마트폰으로 카메라로 여러분들 밑에 하단에 나오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참여 링크가 나오게 되는데요. 3258번 참여 코드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신대가를 통해서 지금 기술적인 단기적인 기법적인 흐름들을 배우고 있는데요. 그 종목을 선별하고 싶다. 내가 그 배운 것을 토대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을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점프 포착 검색기를 관심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전략들대로 종목이 선별돼서 그 종목들 중에 선별을 하셔서 공략을 하신다라면 단기 수익률이 훨씬 더 높게 나올 수 있는 점프 검색기 이 방송이 끝나고 제가 올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밑에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셔가지고 노란톡에 들어와 계시면 제가 점프 검색기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참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신대가를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한 주간의 이슈, 오늘 시장에 대한 전략들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좀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지난주 목요일날 미국 증시가 휴장이었죠. 블랙프라이데이로 휴장이었고 그 다음에 금요일에는 오전장만 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는 흐름이었다라기보다도 자체적인 흐름들과 아시아 증시에 대한 움직임들이 주를 이루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사실 장 초반에는 조금 혼조세 강보악, 약보악권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보였었죠.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는 소폭 탄력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지수가 약세 전환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 좋습니다. 이는 결국에는 중국 증시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아시아 증시의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고 미국 선물 시장도 조정을 받는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 막판에는 미국 선물 시장의 낙폭이 상당히 커지기도 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낙폭을 줄여나가는 모습들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위아나가 달러 대비 약세를 좀 보이면서 이런 영향을 주었지만 사실 중국 증시가 밀려서 그렇지 한국 증시가 직접적으로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지금 물론 1,300원대를 다시 올려놓는 모습들이 있긴 하지만 워낙 강세를 보이면서 나타나 좋다라는 점들이 특징이었고요. 물론 2,500선에 대한 테스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2,500선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2,500선을 지지를 해주고 움직인다면 물론 훨씬 더 탄력적인 장세가 이어질 수 있지만 연말까지 특히나 12월 둘째 주까지 즉 톱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있기까지죠. 그때까지는 코스피지수는 2,500선을 중심으로 한 등락을 계속해서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테마주 성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 주게 됩니다. 최근 특히나 이슈가 되는 것들은 정치 테마주, 인맥 관련된 종목들 이런 부분들도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은 반대로 약세가 보이는 반면에 최근에 다시 떠오르고 있는 종목들은 신규 상장된, 얼마 신규 상장되지 않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종목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강하게 이어지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라든가 이런 종목들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신규 상장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급이 몰리는 이유는 매집이 얼마 돼 있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여기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들이 조금이라도 붙어준다면 상승세가 굉장히 강하게 이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특징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신규 상장 종목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직접 IPO를 참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규 상장 종목들을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떨어진 데도 불구하고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만큼 수급들이 쏠리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대장주의 역할을 바꿔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캔들에서 배웠듯이 상단에서 역망치형 패턴, 즉 강한 윗꼬리가 나오는 모습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세가 나올 수 있다는 점들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최근 흐름들을 보시면 이렇게 상승세가 이어졌다가 윗꼬리 달린 모습들, 두산 로보틱스의 경우 흐름들을 보시면 윗꼬리 달린 모습들이 이루어지는데 물론 마이너스 전환이 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윗꼬리가 달린 상태에서의 차익실험 매물을 조심하셔야 된다. 특히나 신규 상장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게 뭐냐면 한 달과 3개월입니다. 처음 상장되고 딱 한 달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난 시점 그 자리에서는 보호 예수 물량들이 풀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놓치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게 되면 강한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상승 추격 매수는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고 오히려 아직 수납매가 안 나오는 신규 상장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훨씬 더 전략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주요적으로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제 우리가 월요일 시장이 마무리가 됐죠. 이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장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한국은행에서 금통일을 준비하고 있죠. 지금 현재 금리가 동결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추가 금리 인상은 거의 없다라고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금리 동결 또는 언제이나 할 것이냐. 이거를 고려해야 될 시기인 만큼 한국은행에서 금통일은 금리 동결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목요일날 또 미국에서는 PC 물가 지표가 발표됩니다. 하지만 이런 이슈들이 오히려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목요일까지 전에는 월, 화요일, 수요일 이런 장에서는 좀 지지부진하다가 목요일 이후에는, 주 후반에는 오히려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들을 염두해 보시면서 종목 접근을 해나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중점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고 전략적으로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이제 업종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텐데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순환매들을 노려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이미 상승한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에코프로 머티럴지나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우리가 보통 에코프로 BM하고 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종목하고 많이 비교가 됩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아직은 멀었다라는 시각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이 두 종목들을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에코프로 머티럴지나의 실적 대비를 봤을 때는 시가총액이 상당히 크다라는 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보유자 영역이다라는 점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신규 상장되어 있으면서 성장성이 모멘텀이 있는데 아직까지 좀 시세가 덜 나온 종목들을 몇 가지 좀 살펴볼 수 있을 텐데 첫 번째로는 한사학이라는 종목들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한사학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순환매의 되돌림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 4일날 상장이 됐고 지금 이제 3개월이 채 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3개월이 되기 전까지 연말에 대한 시세들을 한번 좀 노려볼 수 있는 자리들은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큰 뉴스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2% 넘는 상승세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마이너스로 전환된 모습들에서 하락 전환이 이루어졌지만 눌림목 자리를 이용해서 공략해 보신다라면 충분히 좀 다시 한번 우리가 IPO 신규 상장 종목의 순환매로서 노려보실 수 있는 종목이 된다라고 말씀을 충분히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스마트 트레이딩 시스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종목이 정확하게 11월 22일 잡으로 현재 신규 상장이 IPO 보호물량이 해제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관해서 다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윗고리에 대한 물량 소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이 종목 역시 적어도 중간 이상 가격, 하락의 최대한 중간 이상 가격인 2만 원 이상까지도 한번 늘어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추가 추경 매수보다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기술적으로도 볼 때도 윗고리가 달리긴 했으나 눌림목 자리에서 이동평균선들의 정배열 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수렴 구간에 놓여 있으니까 우리가 지난 2강 시간에 배웠죠. 그런 점들에 따라서 추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내일 있습니다. 연말을 따뜻하게 보내는 대시세 종목 공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내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오셔가지고 우리가 그동안에 배워왔던 전략들을 토대로 종목 선별도 하시고 특히나 우리가 꾸준히 모아가도 괜찮은 종목들, 대시세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참여 안내 방법은 동일합니다.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세 글자 서용원이라고 입력하셔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노란톡에 들어오실 거고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또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참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업종과 관심 종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고요. 이 종목들은 우리가 앞으로 또 서용원의 주식바이브를 통해서 배우는 걸 토대로 또 공략 자리들을 잡아갈 수 있을 테니까 본격적으로 오늘 3강 시작해보면서 우리가 좋은 수익을 위해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고요. 잠시 화면 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서용원의 주식바이블 3강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강과 2강 첫 번째 시간은 캔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았죠. 두 번째는 이동 평균선을 가지고 우리가 특징을 배우고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간을 통해서 두 시간을 통해서 종목들을 선별하고 그거에 대한 공략 방법에 대해서도 계속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혹여나 오늘 이 신대가를 처음 봤다 하시는 분들은 1강부터 차근차근에 다시 따라오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노란 톡에 들어오시면 다시 보기가 가능하세요. 밑에 하단 자막에 나오는 QR코드를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는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세 글자 입력하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안내 방법이 문자로 전송이 되니까 꼭 들어오셔서 다시 보기 하시고 그 다음에 3강도 따라오시는 걸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3강의 주제는 지지와 저항 그리고 중심 가격이라는 겁니다. 지지 저항 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겁니다. 특히 지지와 저항은 우리가 이동 평균선을 배울 때도 또는 캔들을 배울 때도 활용한 방법이었는데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므로서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잡아갈 수 있는 또는 중심 가격을 통해서 이 종목이 힘이 있냐 없냐 현재 지수의 힘이 강하냐 약하냐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전략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3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우리가 특수건설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 시간이죠. 11월 20일 월요일 밤 11시 신대가를 통해서 언급을 해드렸던 방금 제가 업종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듯이 지난 시간에는 특수건설이라는 종목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정책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라고 하면서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4거래일 만에 8.5%의 상승이 나오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상승이, 지난주 상승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월요일이고요. 이 자리가 화요일인데 마찬가지죠. 여기서 보시면 이동평균선들이 121선 이동평균선과 201선 자리를 뚫고 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뚫고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 자리가 지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역배열되어 있던 이동평균선들이 수렴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주다 보니까 대시세가 나와주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랜빌의 8법칙이라는 것도 배웠죠. 왜냐하면 기억을 해보시면 이동평균선끼리 골든크로스가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이렇게 이동평균선끼리 나는 골든크로스의 경우에는 후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 이동평균선을 강한 장대양봉 캔들이 반대로 보실게요. 강한 장대양봉 캔들이 돌파를 시킬 때 이때 상승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보시면 빨간색 선으로 보이는 것이 121선 이동평균선입니다. 그 자리를 장대양봉이 돌파시키는 모습들이 나오는 자리 이 자리에서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위에 초록색 형광세로 보이는 선은 201선 이동평균선입니다. 그 자리가 이제 지지로 바뀌고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수익률이 나와 추더라라는 거죠. 제가 이 앞쪽에서 업종 설명을 해드리는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다가 우리가 배운 전략들을 적용을 해서 매수를 해보신다라면 이런 수익률들을 여러분들 충분히 챙겨갈 수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배워가 보실 필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랜빌의 8법칙.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이 전략을 통해서 제가 그랜빌의 8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마찬가지죠. 제가 딱 세 종목을 말씀드렸어요. 특수건설, 아가방컴퍼니, 꿈비. 모두 세 종목은 사실 다른 섹터입니다. 특수건설은 터널 착공을 하는 회사를 했죠. 그래서 주요 간선 도로나 1호선 철도에 대한 지하화 작업을 하는 수혜를 보고 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꿈비나 아가방컴퍼니 같은 경우는 저출산 관련된 종목입니다. 이것도 역시 큰 섹터로 봤을 때는 같은 정책 중. 하지만 이거는 저출산, 특수건설은 건설. 즉 무슨 얘기냐. 섹터의 흐름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가느냐라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이 방송 화면을 보실 수 있을 텐데 꿈비 역시 이거래일만의 14.3%의 상승이 나와줬고요. 아가방컴퍼니도 14.3%는 머물지 못하지만 7.1%의 상승세가 이어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그냥 이대로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차트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보시면 이 자리가 월요일장이었어요. 화요일이나 수요일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인데 이동평균선, 12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가는 수렴되는, 그리고 이동평균선들이 수렴시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그랜빌 법칙에 이런 흐름들이 현재 꿈비에서도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우신 1강과 2강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종목들을 공략해보신다면 이런 수익률들을 가져가실 수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3강을 통해서는요.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지지와 저항 그리고 중심 가격입니다.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캔들, 이동평균선 이런 것은 우리가 딱 정해진 용어죠. 하지만 지지 저항은 바닥, 상단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애매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의를 해본다면 현재 주식의 가격이 적정한지를 파악할 수 있다. 지지와 저항이 있어서.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잡는 기술적 분석을 가능하다. 사실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약하죠. 우리가 좋은 종목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정의를 내려볼 수 있겠지만 모멘텀이 좋거나 이슈가 좋거나 하는 것들은 우리가 꼭 내가 고르지 않다 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정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매수를 언제 할 것이냐, 매도를 언제 할 것이냐는 직접 내가 그 타이밍을 잡아가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 활용되는 것이 지지 저항과 중심 가격이라는 거예요.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를 파악할 수 있고 장기와 단기 추세 전략도 세워볼 수 있다는 점에서 꼭 여러분들이 지지 저항을 배우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과거의 삼성전자의 주가의 흐름입니다. 이 상승이 나오면서 코스피가 2,000대, 3,000대로 넘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10만 전자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삼성전자를 가지고 당신은 몇 층에 있습니까? 저는 9층에 있습니다. 8층에 있습니다. 7층에 있어요. 10층 가까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매수 타임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당장 망하지 않는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지금 너무나도 실적도 좋고 하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 타이밍을 언제 했냐? 너도 나도 좋다 하는 상황에서 내가 최저가에서 매수를 했느냐? 아니면 고가에서 매수느냐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는 추세적인 흐름들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멘텀, 물론 여러분이 종목을 고를 때 모멘텀과 기본적 분석도 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것을 토대로 지지 저항을 확인함으로써 여러분들 전략들까지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지와 저항, 그리고 중심 가격인데요. 첫 번째는 일단은 지지 저항부터 살펴볼까 합니다. 이게 이제 지지선과 저항선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캡쳐를 해놓고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주가가 처음에 상승세가 이어지게 되면 다시 한 번 조정이 나오고 되돌리는 자리, 이런 자리가 지지선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한 번 꺾이는 자리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상승세가 나오고 어느 고점이 올라가게 되면 비싸다라는 인식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팔고자 하는 수급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팔고자 하는 수급들이 계속 매도가 나오는데 어느 선에 도달하고 나니까 다시 저렴하다라는 시각이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되돌림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해요? 쌍바닥자리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게 이제 두 점을 연결한, 저점에 두 점을 연결한 것을 지지선, 고점에 두 점을 연결한 것을 저항선이라고 하죠. 아무래도 여기에 그러면 매도가 나갔다라는 것은 누군가는 매수를 했다라는 거고요. 누군가는 매도를 했다라는 것의 반증이죠. 그러면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은 여기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리가 돌아왔을 때, 이 자리에 본전이 들어왔을 때 팔고자 하는 심리적인 작용이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꺾여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돌파가 됐다라는 것은 여기에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던 수급들이 모두 해소가 됐다라는 거예요. 지지선에서는 모든 힘든 심리들이 해소됐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흐름입니다. 저항선은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건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캔들 시간에 윗고리와 아래고리에 대해서 배웠을 때도 통일하게 적용을 했던 전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돌파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 한 단계 레벨업을 하면서 이것이 채널 매매라고도 하죠. 한 단계 레벨업을 하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지지저항을 만들어 가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 자리를 우리가 여기 돌파가 나왔다라는 것은 여기에 대한 좋지 않은 심리들 이런 부분들을 다 해소했다라는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해소가 되니까 어떤 현상을 보이냐면 이 저항선이 앞으로는 지지선으로 변경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를 지지해주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고 상단의 저항선을 만들어낸다. 이런 과정들을 반복해 나가면서 주가는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의 차트를 쭉 바라볼 때 이렇게 지지저항선을 금드는 연습들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험 범위가 있는데 그냥 쭉 시험 범위를 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목차를 보므로서 분류를 해나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주제로 움직이고 어떤 주제로 공부를 해야겠구나라는 것을 먼저 파악한 상태에서 바라보는 것과 그냥 앞에서 바라보는 것은 효율성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듯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캔들의 움직임들을 바라볼 때 쭉 멀리서 보고 그냥 저거는 저래 쭉 큰 눈으로 보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지지와 저항선을 그림으로써 어느 정도 단원을 분류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지지선이 의미하는 것과 저항선이 의미하는 것이 매물과 좋은 매물과 나쁜 매물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분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격이 어디서 지지를 받고 저항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잡을 때 활용하는 방법까지 살펴드린다면 지지선에서 턴어라운드 되는 시점 그 자리가 매수 타이밍이고요. 저항선에서 꺾여 내려오는 시점이 매도 타이밍이 된다. 특히나 가장 중요한 자리, 제가 가장 선호하는 자리는요. 초록색으로 표시된 매수와 매도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즉 매수가 되는 자리는 저항선을 돌파하고 지지로 바뀌는 자리. 이 자리가 가장 핵심 매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간대를 여러분 잡아내는 데에 열중을 하시는 것이 가장 매수 타이밍을 잘 잡는 전략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전문가님, 제가 여기서 샀는데 여기서 매도했어요. 그런데 지지를 받고 또 올라가버리네요. 그럼 어떻게 하죠? 여기서 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팔았는데 이럴 때 분할로 대응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일부러 매도했다가 다시 일부러 천입을 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서 완매도를 했지만 다시 재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도 있고 반매도했다가 지켜보는 흐름들도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캔들, 이동평균선, 지지저항까지 배움으로써 기술적인 흐름들을 배워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고 그 변곡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 상태에서 이 지지가 바뀌는 자리,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자리 이 자리가 매수이자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인데 가장 중요한 매점 자리다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특수건설의 경우도 뭐예요? 120일 이동평균선이 지나가는데 캔들이 뚫고 갔죠. 이동평균선도 지지저항 역할을 한단 말이죠. 뚫었어요. 근데 다음날 조정을 받는데 어떤 조정을 받느냐 이 자리에서 아래 꼬리를 달아주는 지지대로 바뀌는 자리 이런 자리가 매수의 핵심 자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종목을 선별해 드릴 때 이런 자리가 나올 수 있는 자리들을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다가 업종, 그 다음에 모멘텀, 수급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가는 거죠. 주식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 층 한 층씩 레이블을 쌓아간다 생각하신다면 종목을 압축해 나갈 수 있어요. 주식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주식 시장만 해도 2천 개가 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어떻게 골라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기준을 갖고 주식에서 수익을 내는 방법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꼭 이 방법만 하셔야 많이 수익이 나요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 가지 방법이 됐더라도 나에게 맞는 방법을 갖고 있고 그것에 적용을 시켜서 종목들을 선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시장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 기준에 맞춰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주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배워가시는 겁니다. 이건 저의 방법인 거고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익이 잘 나더라 라고 하기 때문에 교육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하나의 나의 무기를 만들어 가시는 걸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선별할 수 있게끔 또 편리하게 매매할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는 게 검색기죠. 그래서 제가 점프 포착 검색기를 드리는 이유가 이런 종목들을 잡아낼 때 여러 사용하는 방법들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점프 포착 검색기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밑에 하단 QR 코드를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시고 제가 이 방송이 끝나고 바로 점프 포착 검색기를 올려드릴 거고 설정 방법도 영상으로 제가 사용 방법을 올려드릴 거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실전에서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색깔로 나올 수 있죠. 밑에 하단 자리가 지지 라인 때가 형성이 되면서 오랜 기간 박스권이 형성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이탈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자리만 이탈을 하면 자꾸 살려는 수급들이 존재를 하고 팔려는 수급들이 존재를 한다는 것. 그런데 살려는 수급이 더 강하니까 여기를 되돌리는 모습이 나타나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돌파가 나오고 지지로 바뀌는 자리.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나오니까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물론 이런 자리를 통해서도 매매를 하실 수 있겠죠. 하단에 잡아서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하단에 잡아서 고점에서 매도하고 이런 매매도 가능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매번 이 파동을 전부 다 정말 외줄 타게 하듯이 작두를 타듯이 딱 맞출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이 존재한다는 걸 확인을 했으면 째려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돌파가 나오고 지지가 되는 자리. 이런 자리에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초록색 동그라미를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러한 박스권이 형성되는 지지저항도 존재하지만 특히나 여기서 나타난 자리가 뭐예요? N자 파동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는 거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게 상승 N자도 존재하고요. 하락 N자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하락 N자가 나올 때는요.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굿! 여기서 무조건 풀매수 이게 아니에요. 지지를 보여주고 이렇게 쌍바닥 자리를 확인하고 되돌리는 자리에서 매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바닥 자리 즉 N자가 그려지는 자리에서 하락 N자가 그려지는 자리에서는 이 자리가 이탈될 때 추가 하락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것을 꼭 분명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고 반대로 상승 자리에서는 지지저항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N자 파동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본다면 이제 우리가 뭐가 나와요? 제가 오늘 주제가 뭐였어요? 지지와 저항 그리고 중심 가격이었죠. 중심 가격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심 가격은 무엇이냐라고 본다면 상승이 시작되는 파동 자리가 존재할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 자리를 최저점으로 잡고요. 꺾이는 변곡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의 중간 가격을 그어 놓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승 추세가 이어지기 위해서는요. 이 중심 가격이 깨지면 안 됩니다. 그래야 추가 상승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지와 저항대를 그리는 것을 확인하셨다면 확인하셨다면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 파동 사이의 중심 가격도 확인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오늘의 가장 핵심이 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밑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형성이 돼 있고 위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형성이 돼 있죠. 주가라고 하는 것은 N자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 가격이, 즉 이 두 변이 동일한 자리죠. 중심 가격이 깨지지 않았을 때 이 상승세가 연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N자 파동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 큰 길이로 봤을 때는 이 저점과 고점의 한 파동이 존재하죠. 이 한 파동이 존재합니다. 그럼 밑에 하단에서 움직였던 파동, 사락 파동, 상승 파동이 존재하는데 전체 파동의 중심 가격, 그 다음에 하락 파동의 중심 가격, 상승 파동의 중심 가격을 나누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자리들, 이런 자리들이 굉장히 중요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냐? 큰 글이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공략을 할 때는 이런 상승 파동 자리, 빨간색 면이 그려져 있는 상승 파동 구간에서 매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하락 파동이 나오는 자리에서는 이 파동의 탄력이 작을 수 있다. 탄력이 작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구간에서 과거에 이렇게 움직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 하락 파동이 쭉 이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상승이 나오다가 이렇게 돌파가 나왔어요. 여기서 한 번에 뚫고 가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여기에 꺾였다가 이 자리에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 중심 가격을 한 번에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렇게 형성되는 게 그냥 우연이고 우리가 주문을 외워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과거에 움직였던 매물대에서 심리적으로 작용하는 자리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을 다 소화하려면 결국에는 이 자리를 돌파시켜야만 그때부터 탄력이 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절 예상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추세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가격에서 저항으로 작용하는 자리에서 여기서 샀다. 그럼 매수가 잘 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한다는 건 잘못된 자리고 여기서 넘어가는 자리. 혹시나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 여기서는 일부를 팔고 다시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일부를 팔고 돌파가 나온 자리에서 되돌리는 자리. 이런 자리가 확인됐을 때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초록색 자리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수 타이밍을 잡아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4등분 선으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바라보는 것을 일상화해보시고 습관화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실전에 적용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삼성전자의 차트예요. 삼성전자와 제가 LGN의 솔루션, 우리나라 코스피의 시총 1, 2위 종목이죠. 그 두 종목을 살펴드릴 건데요. 일부러 다른 보조지표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의 저점과 고점 자리를 잊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그 가격의 중심가격, 하락 구간의 중심가격, 상승 구간의 중심가격을 그어놓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최근에 코스피가 밀리더라도 밀리지 않았어요.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물론 고점을 넘어가지는 못했지만 LGN의 솔루션은 밑으로 떨어지는 반면에 삼성전자는 지켜주는 흐름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중심가격을 깨자. 이 파동 구간에서, 상승 파동 구간에서 이 중심가격을 지켜주는 흐름이 나와주니까 굉장히 탄력적인 흐름들을 보이죠. 즉, 상승 국면에서 움직이기. 아까 보시면 여기가 상승 국면이잖아요. 이 상승 국면에서 삼성전자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훨씬 더 탄력적인 흐름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목을 매매할 때는 이 상승 국면에 놓여있을 때, 큰 파동이 4등분을 했을 때 상승 국면에 놓여있을 때의 자리를 살펴보셔야 되고 이 중심가격이 지켜주는 여부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심가격이 만약에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하락 추서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락 추서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면서 반도체에 대한 전망들, 삼성전자 전망들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탄력적이죠. 물론 이 고점을 넘어가는 데 있어서도 다시 파동을 그려나가겠지만 여기를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런 중심가격을 지켜주는 흠으로써 시장의 움직임을 파악해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심가격에서 상승 국면에서 움직임이 나타나주다 보니까 훨씬 더 탄력적인, 이게 오늘 차트 움직임이에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반대로 LGNO의 솔루션이에요. LGNO 솔루션도 저점자리와 고점자리의 중심가격을 추세를 그렸어요. 여자리에 지켜주는 흐름들이 나타나주죠. 하지만 이 자리가 깨지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냐면 이 중심가격이 저항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저항을 막고 떨어져 버리고 추세 하락이 떨어지죠. 보이시나요? 추세 하락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반등이 나온다라도 중심가격을 넘어 선 자리가 아닌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 탄력을 여기서 오랜 기간 물량을 소화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매물들을 소화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에 있어서요. V자 반등을 항상 기대를 하고 어떻게 보면 행복 회로를 돌린다고 하죠. 내가 지금 물린 종목이 V자 반등을 보이면서 극적으로 나에게 기회를 줄 거야라고 생각을 하지만 확률적으로 그런 종목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런 파동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고 오히려 저 저점을 깨고 내려갔을 때에 굉장히 큰 폭의 하락세가 이어지기도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심가격을 긋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LJ 솔루션을 상승국면에서 4등분 선을 나눠서 상승국면과 하락국면을 나눴죠. 그럼 반대로 이 고점과 이 저점을 또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있느냐. 어떻게 된지를 보시면 이거죠. 상승 고점과 하락 파동을 그릴 수 있다고 했죠. 하락 구간에서 이 파동, 하락 파동을 그렸어요. 그런데 최근에 상승이 나왔던 자리의 중심가격이 어디예요. 급등을 시켰지만 이 가격을 넘기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꼬꾸라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중심가격을 넘어선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매물들을 전부 다 소화하고 넘어가야 되는 자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격이 돌파돼서 지지받는 자리에서는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겠으나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매도 금지 뉴스가 나오면서 폭등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 하락 파동의 중심가격을 넘기지는 못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지진 않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하락 국면의 중심가격에서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해 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 작은 파동을 볼 때는 그나마 여기가 나은 거죠. 이 상승 파동의 중심가격은 지켜주고 있는 것이죠. 살짝 이탈이 나왔지만. 그러니까 더 여기서 이렇게 나가기를 기재를 해보지만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중심가격을 확인함으로써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이 또는 현재 시장의 움직임에서 어느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가. 그럼 내가 여기서 매수 타이밍을 어디로 봐야겠다.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왜? 저항으로 작용하는 자리에서 매수를 할 수는 없죠. 어디서 확인한다? 지지가 되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왕이면 상승 국면 자리에서 해도 늦지 않는다 라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기준에 의해서 종목들을 선별해 나가신다라면 이제는 확실히 종목들을 줄여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을 잘하는 방법은요. 줄여나가는 겁니다. 하나씩 제거법을 해나가는 거예요. 모든 종목을 내가 어차피 다 매매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기준에 맞는 종목들, 아닌 종목들을 쳐내내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종목을 선별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면서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검색기를 통해서도 정리를 해나갈 수 있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노란톡에 지금 들어오셔서 저의 전략들도 받아가시고요. 검색기도 받아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밑에 하단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는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세 글자 입력하시면 또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보시고 이거와 더불어서 이제 실질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도 배우겠지만 한 시간인 시간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자세한 종목들 매수 타이밍까지 잡아 드릴 건데요. 내일 연말을 따뜻하게 보내는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 공개를 해드리면서 이런 매수 타이밍도 한번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참여 안내 방법은 동일하고요. 11월 28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이 되니까 중간에 시간이 안 되시는 분 중간에라도 들어오셔서 열정을 한번 보여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매수 타이밍을 잘 잡아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는 거시적 방법을 택했다면 이제는 미시적 방법을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본다면 캔들 배웠죠. 캔들도 하나의 파동이에요. 하나의 파동입니다. 그러면 이 캔들 장대양봉이 나온 자리에서 중심 가격을 지켜주는 자리가 나올 때 그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어요.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단타 매매가 가능한 거죠. 지난 시간에 제가 드렸던 꿈비가 딱 이 케이스입니다. 딱 이 케이스로 움직였던 중심 가격을 이탈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이런 파동들을 적용하는 4등분선을 적용하는 방법들은 작게 또는 크게 적용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장대양봉을 봐요. 일봉상으로. 하지만 분봉상에서는 상승 파동의 중심 가격이 지켜주면서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이탈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인 추세가 연속되느냐 또는 연속되지 못하고 떨어지느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 조정 자리를 이용해서 분할 매수를 한다면 이렇게 분할 매수가 되겠죠. 그런데 상승이 나오면 수익이 나오지만 하락이 나왔을 때 중심까지 깨고 날았을 때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다?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니까 손절 또는 분할 매수 기회로 잡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의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는 게 딱 이런 종목들이죠. 보시면 제가 11월 20일 날 이것도 지난주 월요일입니다. 서용원의 주력 종목이라고 해서 굿머니 세븐에서 제가 아침에 매주 월요일 아침에 종목들을 소개를 하죠. 오늘 시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종목 제주반도체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사거래일 동안 제주반도체가 24.2%를 상승을 해줬는데 이 종목 제가 여러분들 이 방송 중에서 짧게 하거든요. 이 방송 중에서 여러분들 중심가격을 지켜주는 자리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없죠. 모멘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요. 그렇지만 매수 타이밍은 어서 봐야 되느냐. 우리가 이런 기술적인 흐름들을 통해서 잡아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무슨 중심가격이야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파동 자리, 이 파동의 중심가격을 지켜줘야 지켜줘야 추가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깨지면 매도하고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중심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캔들이 망치형 캔들, 거래량 감소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각 이동평균선들이 수렴되고 확장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이거 2강에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1강에서 배웠을 때와 2강에서 배웠던 기술들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게 중심가격이죠. 하락파동과 상승파동의 중심가격을 지켜주니까 이 자리가 이탈될 뻔했지만 이 자리가 지켜주는 흐름들이 나타나 주니까 이 상승세가 나와주면서 이런 수익률들이 나와주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어요. 이거 그러면 망치형 캔들도 봐야 되고 거래량 감소도 봐야 되고 이동평균선도 봐야 되고 그러면서 중심가격을 지켜주는 걸 봐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들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내 걸로 채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냥 보면 다 보여요. 이렇게 딱딱딱 한 번에 다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신대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보십시오라고 하고 그것을 실전에 연습해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원해서 그렇습니다. 이건 저의 것이죠. 그렇지만 이걸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을 때가만큼 채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심가격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지지와 저항을 이용해서 베스트 타임을 잡고 저항선 돌파 시 베스트 좋지만 돌파 후 눌림목을 누리고 상승 추세 영역 4등분선에서 상승 추세 영역 하락 추세 영역 그 자리의 중심가격을 다시 걸 수 있죠. 그 자리를 통해서 구분을 하고 하락 추세 자리에 놓여있는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고 상승 추세 영역에 놓여있는 종목들은 중장기 배매도 가능하다고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가 1강과 3강까지 하나의 여러분들이 계속 톡에서 공부를 해나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노란 톡에 오셔서 다시 보기를 하시고요.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다시 보기를 하시고요. 반복해서 공부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꼭 성공 투자의 전략이 되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대가 서용원의 주식 바이블은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내일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